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유혹하기 쉬운 사람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하기 쉬운 유형 열 번째는요. 바로 교수 스타일입니다. 교수 스타일.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마다 모두 분석하고 비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지성적이며 주변에 지나치게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지적이고 분석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교수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육체보다는 지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육체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러한 심리를 정신적인 것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교수 유형은 겉으로는 지성적이지만 그 내면은 불안 심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 교수 유형의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이 지적으로 우월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만족을 느낍니다. 따라서 그들보다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육체적인 자극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열한 번째는 미인 스타일입니다. 미인. 예쁜 여성분들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실 텐데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은 그런 분들을 아마 유혹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인들은요. 일찍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쵸? 예쁜 아이들. 주목을 당해받죠. 미인은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죠. 하지만 미인의 아름다운 욕모는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매력이 사라질까봐 늘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주름 하나 생기는 거, 또드락자 생기는 거 굉장히 민감해하고 내가 약간 늙는다는 거, 내가 약간 추워해진다는 거, 내 외모가 과거 같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합니다. 실제로 정말. 아름다운 외모가 내 매력인데 이게 줄어선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미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모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은요. 미인의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둘 뿐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예뻐서 만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 미인들은요. 외롭고 쓸쓸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다 내 외모만 보고 나한테 오니까요. 내 내면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인들은 외롭고 쓸쓸하다. 미인은 여러 가지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유혹하기가 오히려 쉽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유혹의 방법을 구사하면 미인의 마음까지 장악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미인은, 우리가 미인인처럼 생각해볼게요. 제가 만약 미인이면, 제가 잘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예쁘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습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 뭐 지성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성품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녀가 내세우는 외모를 칭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 뭐 외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난 아니어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외모도 칭찬하지만, 지성이나 재능, 성품도 같이 칭찬해 줘야 된다. 한마디로, 그녀의 외모와 지성과 성품을 모두 치켜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외모에만 관심을 기울인 상태에서 지적인 능력까지 갖췄네? 이런 칭찬을 드리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죠, 당연히. 나는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좋네. 나는 얼굴도 예쁜데 똑똑하게까지 하네. 이런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외모뿐 아니라 내면에서 미인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자꾸 한 번 보고 싶은 거, 두 번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미인들은요, 사람들의 주먹을 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성향을 띄기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 해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쁜 여성분들 있으면 다 하나하나 다 해주고 싶고 다 해주는 게 당연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동적인 성향을 띄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접받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수동적인 삶에 불만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적으로. 받는 게 편하게 좋긴 좋죠. 근데 너무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마냥 좋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인을 대할 때는 약간의 변덕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한껏 칭찬해 주다가도 약간 차가운 태도를 보임으로써 안달나게 만들어낸다고 얘기해요. 시기적절한 칭찬과 관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녀가 자기 확신에 빠져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칭찬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인들의 포인트. 결국에는 외모를 칭찬하면 당연한 거고 성격이나 지적인 것, 이런 것들, 비외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칭찬하면 좋을 것 같다. 열두 번째는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우리 가운데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놀이나 유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철부지 스타일은요. 20대에는 매력이 넘쳐요. 30대에도 재밌어. 근데 40대부터는 매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철부지는 철부지끼리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응석을 받아줄 어른 같은 스타일을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애정을 쏟아주면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오래 관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부지 스타일들은 어린아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관계가 진지하게 오래 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유혹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뭔가 그들의 응석을 받아줄 그런 자신을 갖고 시작해라. 그들에게 애정을 쏟아주면 어린아이처럼 애정을 쏟아주면 그들은 매달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번째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 구원자는 약간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슬픔에 젖어 낙담하는 모습은 매우 유혹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 유독 끌리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자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마치 구원자라도 된 듯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적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복합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남을 돕는다라는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남을 지배하려는 우월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기사도나 모성애를 발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용하면 쉽게 유혹이 가능합니다. 구원자들은 남을 도우면서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만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들을 유혹하려면 슬픔에 젖어있는 듯한 불쌍한 척, 어려운 척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잘해주게 되고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제가 읽으면서 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을 읽으면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약간 뭔가 그렇게 뭔가 계기가 돼서 뭔가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자를 읽으면서 아 약간 내가 이런 구원자 스타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말이나 행동으로 대놓고 약점을 드러내면 안됩니다. 이건 약간 도와다가 구걸하는 건데 그러면 약간 구원자들이 약간 끌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서 그들의 동정심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네번째 방탕화입니다. 방탕화. 되게 풍요롭게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유형인데요. 돈이 많아야지만 방탕화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참을 필요도 없고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돈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린 젊음과 순진함을 되찾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을 유혹하려면 순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세상 경험이 별로 없는 듯이 행동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면 저항하는 듯 몸을 빼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더욱 빠져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쉽게 허락하지 말고 늘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의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열다섯 번째는 우상순배자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내면의 결핍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죠. 이들은 자기보다 위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요. 내면의 공허함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종교나 기타 다른 명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바로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상순배자. 종교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는 사람들 뭔가에 지나치게 나를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상순배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유형을 유혹하는 방법은 그들이 삼길 수 있는 우상이 되는 거죠. 이들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결점이나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속성과 성품을 보여주면 알아서 곧 숭배자의 태도를 취하게 되죠. 마치 뭔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종교와 낭만을 혼합하는 전술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열 여섯 번째는 감각주의자입니다. 감각주의자란 쾌락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행, 색깔, 스타일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유혹하려면 그들의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아름다운 장소에 가거나 작은 것에 세심한 관심을 보이거나 멋진 광경을 보여주거나 옷차림, 액세서리같이 유체적인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죠. 가능한 한 모든 감각에 호소하시면 그들은 정신없이 빠져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열곱 번째는 고독한 지도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디를 가나 특별한 대우를 받죠. 하지만 권력자는 늘 외롭습니다. 자신을 유혹해줄 누군가가 나타나서 외로움을 달래주길 원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권력자가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죠. 단순히 아첨이나 육체적인 매력을 내세우게 되면 경매를 받기 쉽습니다. 그들과 대등한 위치, 아니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요. 권력자는 고독하다는 그 뭔가 내면의 마음을 잘 읽고 그들이 조금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상당한 권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열여덟 번째, 양성애자인데요. 양성애자는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사도 좋아하는 뭐 이런 스타일인데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한쪽 특산망인이 보통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성애자는 이 둘 다 발달하게 된 거죠. 양성애자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양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를 만나면 억눌린 성의 특성을 표출하게 되는데요. 만일 자신이 양성애자가 아니라면 양성애자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접근하면 이들의 억눌린 특성을 더욱 억누르게 돼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유혹의 기술 파트 1에 나온 유혹자의 유형들과 유혹자들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유혹의 기술을 일단 여기까지 제가 리뷰를 하고요. 제가 후에 뭐 뒤에 파트 2를 할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유혹의 기술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대방을 잘 유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